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집중호우 지역과 집안 침하 우려가 큰 도로와 인도 524곳을 집안 탐사한 결과, 지하 빈 공간 178곳을 발견해서 긴급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지난해 지표 투과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집안을 탐사했고, 올해는 탐사 구간을 작년보다 32% 늘려 2,200km를 점검합니다.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, 2026년까지 전체 도로 구간의 15%인 18,000km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게 됩니다.